종이로 버스와 철도를 만들고 있는 류양벨의 중동방 류양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종이버스 모형의 근황 그리고 제가 참여하게 된 이벤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양벨입니다. 제가 이제 대충 한 달 전에 이번에 만들 모형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죠. 그동안 올리던 스타일과는 다른 느낌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모형을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법 버스의 모양은 나올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언제 완성될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근황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별한 행사에 나가게 됐는데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형부터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법 버스의 네모난 모양이 나왔습니다. 버스가 기본적으로 네모나긴 한데 지금 만드는 아폴로 900은 유독 더 네모난 것 같아요. 이 네모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버스 외부의 굴곡이라던가 이렇게 둥글게 말리는 모서리라던가 지금 이 모형은 내부 작업은 다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앞, 뒤까지 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이 일단 천장을 올려야 하고 이 차는 전기버스라서 천장에 전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는 위가 더 튀어나와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제 모형은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오는 식으로 작업했는데 이번엔 진짜 전기버스처럼 배터리를 위에 넣어서 보조배터리로 안에 불이 들어오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 달고 바퀴 달고 내부랑 외부를 다시 한번 마무리해주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60%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만들다가 한번 다 뜯고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드를 바꿨거든요. 그동안은 공예용 본드를 쓰다가 이 본드가 아쉽게도 단종이 된다고 해서 이 만능 본드로 바꿨습니다. 본드를 되게 이것저것 써봤는데 그중에서는 그나마 이 만능 본드가 제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예용 본드보다는 별로지만 공예용 본드가 단종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만능 본드랑 공예용 본드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더 잘 흐르고 좀 더 천천히 굳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본드에 적응을 못해서 모형을 만들다 실수했습니다. 버스 차체가 휘었더라고요. 수습하는데 드는 시간보다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느라 시간이 좀 더 걸렸었습니다. 저도 만들면서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실수를 다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전에 다른 모형들보다는 빨리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맘때쯤에 모형 만드는 중간과정 영상이 올라와야 하는데 다른 모형들보다 속도가 빠른 편이라는 건 촬영한 분량이 적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한 편이 나올 만큼은 아직 촬영이 다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한화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형 근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행사를 하나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 모형을 만들러 자료조사 나간 영상이 적혀있긴 하지만 이번 모형은 영도문화도시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영도구청에서 주최하는 영도다리축제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울 수도권에서는 구독자분들을 뵐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가끔 했었는데 남부지방에서도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날짜는 다음 달 10월 12, 13일이고요. 영도다리축제는 영도대교 일원과 영도구의 아미르공원에서 열립니다. 이 중에 저희는 영도대교 일원의 영도 전방에서 팝업부스를 낼 예정입니다. 모형 전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외이기도 하고 영도대교 일원이 바닷가라서 제 모형은 종이다 보니까 습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닷가는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모형 전시까지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팝업부스에서 종이모형 세트 1종 그리고 기타 굿즈들을 판매할 것 같고요. 놀라운 분도 섭외해서 콜라보 작품도 준비 중에 있으니 이 부분은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도다리축제에서 판매하게 될 상품들은 다리축제가 끝나는 온라인샵을 통해서도 판매될 예정이고요. 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가능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수량도 넉넉하게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만약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매진이 되더라도 최대한 추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 못 구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매진보다는 재고가 너무 나오면 어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굿즈만들냐 모형만들냐 정말 바쁜 나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 구체적인 부스 위치, 일정 등은 확정이 되는 대로 유튜브 커뮤니티 탭 통해 공지될 예정이니까요. 꾸준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모형도 꾸준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모형에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근황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양별의 종류공방 류양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양별의 종류공방 류양별이